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열심히 즐겁게 하면서 반복, 반복, 반복하면 쉬워져. 즐겨야 돼. 즐겁게. 뭐 이게. 이거 아는 2. 아염소산은 2. 염소산은 3. 그럼 눈치껏 뭐예요? 과는 뭐예요? 과는 얘보다 하나 많은 거군요. 4로 끝나는 거네요. 써봐요. 과. 염소산, 염료는 뭐예요? 과, 염소산. 어떻게 쓸래요? CL, 옴. 뭐예요? 이거 뭘로. 4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얘보다 하나 많으면 과. 적으면 아. 이렇게 한다면. 그럼 뭐예요? 또 해봐. N, A, C, L, O, 4. K, C, L, O, 4. 이렇게 읽어보죠. 어떻게 걸려요? 이렇게. 4 하면 어떻게 해요? 과하고 나와야지. 원래. 과, 염소산, 나트륨. 과, 염소산, 칼륨. 분명은. 과, 염소산, 염료. 과, 염소산, 염료. 어디로 가? 여기로 왔네. 과, 과, 과. 이거 과, 염소산 염료 아니? 1등급 50kg짜리. 무기과산 화물은? 요, 요. 무기과산 화물은 조금 구조가 틀리니까 요, 요. 틀리니까 요. 점 찍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있다 얘기하고. 내려올려요. 부진료로. 거기는 아과도 없어. 응? 부진료잖아요. 응? 부진료. 거기는 아과도 없지? 응. 부름. 부름산 염료. 아과 없어. 그냥 정산결합 3으로 끝나고. 부름산. 그럼 부름산 염료는 뭐예요? 부름산. 아, 이게 염산이라며. H, C, L, O, 3가 염산이라며. 염소산이라며. 부름산은 뭐예요?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네. 그럼 뭐예요? H, B, R, O, 3. 부름산 아니야. 여기에 똑같이 바꿔주면 뭐예요? 여기는 E, 4짜리 없어요. 부름산만 있잖아. 아과가 없잖아. 더 쉽지. 나트륨은 바꿀래요? N, A, B, R, O, 3. K, B, R, O, 3. 어떻게? 부름산. 사물옷가사니까 부름산이 이렇게 불러요? 부름산 나트륨. 부름산 칼륨. 부름산 염료. 부름산 염료. 부진료. 오우. 여기 걸렸네. 2등급에. 5, 3,000이니까 300kg에 걸렸네. 이걸 찾아내면 되는 거죠. 질 할까요? 질산. 질산은 뭐예요? H, 질산은 여기를 질소로 N으로 바꾸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질산이지 뭐. 6유염을 H, NO, 3. 이걸로만 바꾼 거예요. 질산 하니까 3으로 끝난 거고. 질소로만 바꿨다. 부름으로 바꿨다. 질소로 바꿨다. 질산염료. 요드로 바꿨다. 요드산. 요드산 아뇨. 이거 똑같이. 여기 한번 해봐요. NaNO3. KNO3. 오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이렇게 되네. 여기서 중요한. 양이온으로도 치환한다며. 양이온은 하나 쓴다며. 암모니움 이온. NH4. 질산 염료에 제가 하나 껴있어요. NH4. NO3. 요기를 NH4 양이온으로 했잖아요. 그럼 질산 암모니움. 질산 암모니움. 암모니움 양이온도 플러스 양이온도 염료라고 읽어보면. 그럼 질산 염료. 마찬가지 질산 염료에요. 질산 암모니움. 질산 암모니움. 양이온도 플러스 1가 양이온도로 치환하는 것도 염료라며. 질산 염료. 어디 껴요? 여기. 다 중효 물질이에요. 여기. 얘는. 이거와. 질산 칼륨. 질산 암모니움. 중효 물질이에요. 우선은 이렇게. 맨들고 읽고. 맨들고 읽고.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누구나 잘 되겠어요. 이게. 잘 되면 뭐. 위험을 기능장을. 시험을 보고 공부를. 제 강의를 듣고 하겠습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안 돼요. 근데 반복 반복하고. 자꾸 본인이 안 돼도 써보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리고 안 되면 그냥 또 진도 넘어가. 왜 뒤에서 계속 얘기할 거니까. 끝날 때까지. 여러 번 합격할 때까지. 제 기출문제 풀 때 계속 얘기할 거 아니냐고. 위험거리 세로 하늘에 떨어지는 건 없잖아. 정해진 거잖아. 계속 얘기할 거야. 안 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거 만드는 건 꼭 이해해야 돼요. 만드는 건 이해하셔야 된다고. 부질러 거지. 했다고 치면. 부질러 거지. 그 다음에 망중이네. 망중이 조금 어려워요. 과망간산. 중크름산. 과망간산 염려는 과망간산의 엣지를 금속으로 치워놔야 되겠지. 과망간산. 과하니까 뭘로 끊어? 엣지. 엠. 망간은 엣지. 과하니까 이걸로 끊어놔야 돼요. 이건 비교적 쉽네. 그죠? 이거의 이 엣지를 또 금속으로 칼륨만 늘려요. K. M. M. O. 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과. 망간산이니까. 사하니까 과하고 읽어야 돼? 과. 망간산 칼륨. 물질명은. 품명은. 이걸 염료로 바꾸면 되잖아. 과망간산 염료. 과망간산 칼륨. 과망간산 염료. 품명은 염료. 물질은 과망간산 칼륨. 중크름산은 조금 피곤할지 잘 안 써지지? 중크름산은 어디 갔어? 중크름산. 어디 써도 안 나, 내가? H2CR2-O7이에요. 어려워요 이게. 크름은 크름인데 H2CR2-O7. 이건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원작가로 해서 왜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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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2-O7 이렇게 하지 말라고. 7개로 하면 이건 중크름산이에요. 중크름산. 여복하면 227로 하도 어려워서 227로 함께 했어요 저는 이런 건 할 수 없이 그냥 함께 해서 자기가 반복해야지 H2, CR2, O7 5가 7개로 되니까 중크롬 이렇게 읽는가 보나 중크롬 사는 H2, 227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K2, CR2, O7 이렇게 되겠지 이 자리 그대로 바꿨으니까 K2 두 개 자리였으니까 그럼 중크롬산 칼륨 K2, CR2, O7 2, 27에 어려워요 쓰기 이런 게 꽤 있어요 그럼 반복 반복해서 그러니까 거저대는 게 어딨어 몇 개는 생으로 함께 해야지 중크롬산 칼륨 품명은 중크롬산 염륨 망중 중은 망 황! 지금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